윤석열 호에 대하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던 논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한번 봐주시죠 화면을 보시죠 오른쪽에 있는 것이 2019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를 비판한 정책 카툰입니다 왼쪽에 최근에 만화축제 금상을 받았다는 여고생의 작품입니다 한눈에 봐도 이게 표절입니까? 아닙니까? 2019년에 나온 말입니다 문체부에서 정치적이 심각하다고 지적을 했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이 학생이 표절을 한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언론의 자유라고 문제제기를 한다 언론의 자유의 문제입니까? 표절의 문제입니까? 차장님,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 된 표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분이 제가 잘 몰라서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 표절이라고 딱 단정해서 말씀드릴 정도의 관련 지식이 없어서 만화 공모전에서 고등학생이 수상한 수상작 아주 지금의 현 세태를 신랄하게 풍자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표절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표절을 따진다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가 썼던 논문과 관련된 정말 우리 대학의 학문의 어떤 자유와 도덕적 권위를 땅에 떨어뜨린, 실추시킨 오히려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그걸 가지고 정부에서 엄종 조치를 한다거나 또는 국회 차원에서 그것을 규탄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오히려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고등학생이 그 만화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했던 성렬 윤석열차가 폭주하면서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앞에는 김건희 여사가 타고 뒤에는 검사가 칼을 들고 있는 그 모습을 어떻게 이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저희가 보는 게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행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